자기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 남편 팔아드립니다 저희 남편이죠 신선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가슴 시리도록 울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아주 큰 대박 선물을 판매할 테니까 채널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우리 고객님들은 50% 즉시 할인을 약속해 드립니다 진정한 쇼핑 곳에 딱기 쇼핑의 노하우를 채널 고정입니다 080 자기야 8585 080 자기야 8585입니다 080 자기야 8585 610 080 자기야 8585 080 자기야 8585 080 자기야 85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